아무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. 혼자. 이번에 정말 형사님 빠져도 돼요. 최선의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? 빈센트 상대할 사람, 장한석 회장뿐입니다. 몇 번을 생각해도 넌 사람 새끼가 아니야. 홍채 한 명 와서 잘못되면 넌 죽어. 너 먼저 죽는 게 보고 싶어서. 속죄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. 상상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. 안녕히 계십시오.